한글자막 by 한효정 전부 다 이기고 그 다음에 구전은 뭐냐면 그것이 작전대로 되는지를 가서 전투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고 이기는가 지는가를 보자 이게 아니에요 작전 전략 도상에서 도면상에서 딱 이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 100% 이긴다 이겨놓고 그 다음에 가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선승 먼저 이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투를 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는 데 있어서 애터미 사업이 성공을 할지 못할지 잘은 모르겠다 일단 해보자 이렇게 가면은 그 선승이 아니에요 그거는 선전구승이 되는 거예요 일단 싸워보고 지면을 할 수 없고 이렇게 가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 시나리오를 작성을 하셨죠 그 인생 시나리오가 뭐냐면 나는 이러한 성공을 하겠노라 나는 이렇게 승리하겠노라 나는 이렇게 균형 잡힌 삶을 살겠노라 나는 이것이 확실하다 그래서 이미 이겨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들이 먼저 이겨버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표정이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지고 말투가 달라지는 거예요 전화를 할 때도 내가 기가 막힌 비즈니스를 시작을 할 거예요 함께하자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계획상에서 승리를 한 사람은 그러면 일이 돼가는 거예요 그런데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한번 누구한테 얘기나 해볼까? 그래가지고 누가 한다고 그러면 나도 따라서 하고 거의 100점 100패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안 되는 걸 확인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스폰서한테 보고를 해 그래가지고 막 누구한테 얘기하니까 아이고 안 되네 누가한테 얘기하고 안 되네 안 되네 안 돼요 안 돼 내가 확인해 봤더니 안 돼요 이렇게 보고하고 있는 사람들 그거는 이미 선패예요 먼저 패해놓고 가가지고 전투를 해보니까 역시 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도 전쟁 그렇게 안 했어요 지금 비즈니스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가 전투에서 승리를 하려고 하면 내 병력이라든가 군수물자라든가 적군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다 간파를 해가지고 이 전쟁은 승리할 수 있는가 없는가 내 취약점은 어떻게 보완할 거며 적의 강점은 어떻게 무너뜨릴 것인가 하는 것이 작전 도면상에서 다 나와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예요 군사가 많아야 되고 군수물자가 많아야 되잖아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업 잘하려고 그러면 일단은 자본이 좀 있어야 돼 한 가족 먹고 살 수 있는 프랜차이즈라도 하나 하려고 하면 한 10억 20억 원 있어야 되잖아요 2억 3억 가지면 굉장히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한 10억 20억 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 계획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애터미 사업은 그런 자본이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 없는 내가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10억 20억 평균적으로 가지고 시작하는 비즈니스를 내가 1억 2억 가지고 시작을 해 너무 어렵다 이거예요 한 푼도 없어 시작도 못하죠 패하죠 그럼 비즈니스 쪽으로는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되는가 안 되는가 가게부터 한번 계약부터 해놓고 보자 그랬더니 인테리어 비용도 없고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 사업은 일단은 들어가는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군수물자 없이도 할 수 있는 전쟁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거 가지고 나대지 마세요 설치지 마세요 그건 노후대책 자금으로 가만 놔두고 없이 시작하는 것이 더 나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애터미 비즈니스는 그런 투자금이 없어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경험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만 되는 거 없는가 따져보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회사의 성공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설명을 잘할 수 있는 지식이 없더라도 경험이 없더라도 또 일단 데려다가 세미나에 앉혀놓으면 시스템에 의해서 성공자들이 나오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분도 다시 다른 분을 시스템에 모시고만 오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특별한 경험이나 지식이나 그런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더라도 성공을 할 수가 있다 여러 가지 그런 조건들을 따져보고 아 이거는 나 같은 사람도 성공을 할 수 있겠구나 아니 어떻게 보면 여기 밖에 내가 성공할 데가 없구나 이러면서 먼저 여기서 승리를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내가 어떤 역행이 있더라도 부딪혀 나가겠다 나중에 전투를 하면 그 사람은 승리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손승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